그러면 오늘 저희 한사모 박계옥 회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봄 소식이 오는가 싶더니 3월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39차 역사포럼에 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 단체에서 행사가 겹치다가 보니까 오늘 이렇게 조촐한 가운데 저희 포럼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4월에 북미해당과 5월에 남북해당을 앞두고 모두들 가슴으로 그 결과를 기대하고 계신 걸로 압니다. 좋은 결과가 도출되기를 기원하면서 오늘 조병헌 박사님을 모시고 우리 국토 그 강력의 변천사를 주제로 강의를 들으시겠습니다. 우리 조병헌 박사님은 25년 동안 일반 사람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우리 국토 강력의 변천사를 그 자료를 수집하시고 정리하시고 연구하시면서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오셨습니다. 그런 우리 조병헌 박사님의 특별한 노력과 수고에 감사의 마음과 존경의 마음을 드립니다. 저희가 바른 역사를 확립하고 영토주권을 확립하고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확립한다는 이 시대의 역사적 소명의식을 자각하고 하나된 마음으로 이 자리에 함께 하셨다고 믿습니다. 오늘 조병헌 박사님을 모시고 좋은 강의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모신 우리 조병헌 박사님은 북한 토지연구소 소장님으로 재직하시면서 북한 쪽의 토지를 다 섭렵하시고 여러 가지 학문적으로 정립을 하신 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모실 때 나오실 때 뜨거운 박수로 모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나오실 때 박수 보내주기 바랍니다. 우리 조병현 박사님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조병현입니다. 지난달에 만나 뵙고 또 만나서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여러분 휴대폰 잘 사용하고 계시죠? 내 휴대폰이니까 기능을 잘 알아서 잘 써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혹시 토지 가지고 다 계시죠? 한 필지 정도씩은 다 가지고 계시죠? 우리나라 전체 토지 필지가 한 3,800만 필지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 앞에 한 필지 정도씩은 평균 돌아가죠. 그래서 우리는 내 땅에 대해서 잘 압니다. 땅이 어떻게 생겼고 면적은 얼마가 되고 공지지가는 또 얼마가 되는지 잘 알죠. 내 땅이 만약에 침범을 당했다. 땅이 모자란다. 너미 내 땅을 침범을 했다. 이러면 난리가 나죠. 멱살이 잡고 싸움도 하고 또 청량도 하고 또 소송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 땅들이 내 개인의 땅들이 모이면 리동 경제가 되는 것이고 또 그게 모이면 광역자치단체 그게 다 모이면 국가 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땅에 문제가 생기면 지적공사에 가서 청량을 하듯이 우리 국가 땅에 문제가 생기면 국제사법재판소로 가야죠. 그래서 거기서 판결을 받고 합니다. 그런데 내 땅은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잘 알면서 국가 땅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이 땅이라는 것은 영구 불변이 아닙니다. 내 땅도 경제가 자꾸 변하죠. 이 땅이라는 것은 3,800만 필제라고 했지만 합병 보태지기도 하고 분할, 분할 되기도 하고 또 없어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거와 마찬가지로 국가 간의 경제 강력도 변합니다. 영구 불변이 아니죠. 지금 우리가 휴전선을 국경은 아닙니다만 휴전선으로 우리가 지금 경제를 삼고 우리가 남한에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실제로는 북한도 우리 지금 영토죠. 헌법상으로. 그리고 또 한때는 우리가 간도 지역 거기도 우리가 관리를 했었고 대마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대 선사시대 때부터 역사시대 때부터 우리나라의 강력이 우리나라 국경이 어떻게 변해왔는가 그걸 오늘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내 땅이다 생각하고 국가의 땅도 관심 있게 지켜보면 많은 도움이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말을 안 들으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좀 돌리만 주십시오. 여기 불이 들어왔다 안 들어왔다가 넘어갔네. 이거는 안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역사를 구분을 할 때 고대, 중세, 근세로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구분을 하는데 저는 이번에 선사시대를 하나 앞에 넣었습니다. 왜 넣었는가 하면 이제 우리 황국이라든지 배달국 고조선이 있기 때문에 앞에다가 제가 넣었고요. 고대시대는 저희들이 삼국시대부터 고대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부여, 고구려, 발해 이 강력도 우리 선사시대 때와 마찬가지로 그 강력은 요동, 만주 지역을 다 포괄하는 그런 지역이었죠. 중세 고려시대에는 저희들이 지도라든지 강력이 정확하게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 선출령비가 세워져 있는 공음진, 여기는 두만강 건너 688리죠. 우리가 700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고려시대의 강력은 공음진으로 보는 게 정확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선시대 때 우리가 세종이나 선조 때까지 중국에서 다 용인을 한 그런 강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보면 고조선과 고구려와 발해의 강력이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범위는 저렇게 확정을 해놨지만 정확하게 강력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그런 지도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근세시대는 조선시대 이후로 우리가 근세라고 하는데 근세시대는 조금 구분하면 현대까지 포함을 하는 그런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시기를 근세라 하면 조선시대부터 지금까지니까 너무 멀어서 제 나름대로 강력의 변천사의 주요 사건별로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강도해맹 시기라고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마는 강도해맹은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국경조약에 의해서 국경이 정해진 그 시기를 제가 강도해맹 시기라고 봅니다. 그 강도해맹의 선은 이게 강도해맹 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이동지역은 전부 다 우리 지역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백두산 전개비 시기입니다. 1627년도에 이 유조 변책전이 설치가 되고 나서 1712년도에 여기에 백두산에 전개비를 설치를 해서 서쪽은 앞농이고 동쪽은 토문이다 이렇게 국경선을 정해서 이쪽에 서간도 쪽은 저희들 영역에 포함이 안 됩니다마는 이 동남도 북간도 연해주 지역은 저희들 땅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는 시기를 백두산 전개비 시기라고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간도자치 시기를 했습니다. 대한제국 때부터입니다. 대한제국 때부터 이 지역을 우리가 관리를 한 그 시기부터 시작해서 1945년 해방되는 그 시기까지를 간도자치 지역이라 했습니다. 이때 처음으로 간도협약에 의해서 압록강 두만강이 처음으로 국경으로 지정이 됩니다. 그 이전은 압록강 두만강이 국경이었던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때 처음으로 압록강 두만강이 국경선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남북분단시대 지금까지 이 얘기에서 정년접종에 의한 국경선은 아닙니다마는 지금 지역을 구분하는 선으로 이렇게 제가 시기를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별로 국경선과 면적과 위치와 크기와 모양 같은 그 지리적 범위는 제가 정리해놨어 그렇게 정리해놓은 논문이 있습니다. 그거는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헌법상의 강령은 어떻게 나타나 있는가 하면 헌법 제3조에 한반도와 부속도서로 되어 있죠. 한반도와 부속도서를 한다고 해서 그 경계가 어디까지인지 정확하지 않습니다. 불명각합니다. 북한 지역은 우리가 포함된다고 봐야 되겠죠. 헌법상 주전선은 있지만 그래서 한반도에 북한 지역은 당연히 포함된다고 저희들은 인식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압록강 두만강 이북 지역은 한반도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한반도가 어디부터 어디까지다 이렇게 규정돼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실제. 그래서 이제 반도는 돌출부 뛰어나온 부분을 반도라고 얘기하고 섬도 아닌 반이다 해서 반도라는 의미도 있지만 실제 그 앞에 한을 붙여서 우리가 한반도라고 합니다마는 압록강 두만강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돌출된 부분만 한반도인지 아니면 우리가 관리했던 간두지에까지 포함해서 한반도인지 불명각하죠. 그다음에 부속도서가 있는데 부속도서는 독도는 당연히 우리 부속도서죠. 그다음에 이어도는 그러면 부속도서인가 아닌가. 참 애매합니다. 대마도는 포함이 되는가.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압록강 두만강 하루에는 섬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섬들은 그럼 어떻게 되는가. 이런 문제들이 있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헌법조항을 개정을 해야 된다. 이런 주장하시는 분들도 실제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강력은 고지도상에서도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강력들은 어떻게 변해져 왔는가. 그 내용들을 조금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남한산성 영화라든지 소설에서 잘 아다시피 정묘오란 이후에 저희들이 강화도에서 조약을 맺습니다. 그걸 강도회명이라고 합니다. 강화도에서 맺은 조약이죠. 그 내용에 보면 어떤 내용이 있는가 하면 각전 봉황이 나옵니다. 서로 국경선을 지키자는 얘기입니다. 그 국경선이 어디냐. 바로 유조변책선입니다. 유조변책선. 그래서 이 유조변책선을 정해서 아까 제가 보여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여기 있죠. 위선이 유조변책선입니다. 여기에 심양의 후금이 있다가 청나라로 이름을 바꾸고 북경으로 내려가면서 이 유조변책선 오른쪽은 봉금을 시켰습니다. 우리도 들어가지 않을 테니까 조선 늦어도 넘어오지 말아라. 비무장지대를 만들어 놓고 내려갔죠.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백두산이 청나라도 자기들이 발상지 선조다. 그걸 보존하기 위해서 했는데 정명호란이나 병자호란을 거치면서 이걸 기준으로 해서 자기도 안 들어올 테니까 우리도 들어오지 말아라고 얘기했고 그것은 이 땅이 자기들 땅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겠죠. 만약에 이게 자기들 땅이면 암두꽝 두망꽝 건너 오지 말아라. 이렇게 했으면 됐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유조변책선을 설치를 해서 봉금을 시킨 것은 이게 역사적으로나 그 당시에 근원적으로 봤을 때 후금 청나라 영토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은 이게 중국에 나와 있는 지도입니다. 중국에 나와 지도 두 번에 걸쳐서 이 유조변책선 공사를 했습니다. 유조변책선이라는 것은 벗어나무를 심고 성문을 만들고 이렇게 해서 국경선을 삼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유조변책선 이게 봉황성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성문이 쭉 다 있죠. 성이 다 있고 그다음에 평지에는 벗어나무를 심고 산에는 성을 쌓고 이래서 국경선을 이렇게 만들었던 것이죠. 산함인자 모양으로. 그래서 1667년도에 450키로 쌓은 것을 저희들은 노변이라고 얘기하고 그다음에 1681년도에 다시 쌓은 것은 신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345키로 이러한 내용들은 저희들 기록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청의 호부기록에 보면 이런 기록들이 그대로 다 나와 있고 지도라든지 또 여러 곳의 기록에 다 나와 있습니다. 지금도 가면 이 성문들의 흔적들이 그대로 다 남아 있습니다. 일부 지역은 답서를 저도 했고요. 그래서 이 봉금 지역은 1883년도 중국하고 우리가 공식적으로 이 봉금 지역을 해제하는 게 1881년도와 1883년도입니다. 이 모군란이 일어나고 그때 중국이 힘이 막강해졌을 때 이 유조 변책선을 없애고 이 지역을 자기들이 다 차지하려고 할 때까지 이 봉금 지역은 유지가 됩니다. 유지가 되고 그래서 성문을 쌓고 버드나무를 싣고 또 이렇게 성을 쌓아서 국경으로 정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최초의 국경선은 바로 이 유조 변책선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니까 이 화면이 좀 많이 잘려서 우회가 지금 조금만 안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그 점은 감안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부터 백두산은 전개비 얘기입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려서 1712년도에 백두산 전개비를 설치하게 됩니다. 청나라 강의제라든지 황제들은 매년 백두산에 와서 제사를 지내고 그렇게 했죠. 신성시 여기서 제사도 지내고 했는데 1691년도에 강의제가 국경선을 좀 정확하게 해야 되겠다. 소련이 내려오니까 그쪽에 내르신스코 조약을 체결을 하고 조선과 국경을 정하기 위해서 답사를 실시를 하고 청량을 합니다. 그래서 프랑스 선교사에 있는 청량사분들을 30분을 초청을 해가지고 땅을 전부 다 청량을 다 합니다. 중국에서. 그거는 현대 청량 기법에 의해서 청량을 하고 지도를 만듭니다. 경의도 자표가 들어있는 지도가 이때 처음 나옵니다. 그래서 그때 중국에서 만든 지도 이름이 황여전란도입니다. 새 중국 지도라고 하죠. 당빌 지도라고도 하는데 그때 프랑스 선교사가 오신 분 이름이 당빌입니다. 그래서 당빌 지도라고도 하는데 황여전란도를 만듭니다. 그리고 나서 이 황여전란도에 보면 이제 우리 조선하고 청하고 국경선이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 지금 만주 지역 일부 지역이 우리 영역으로 다 나와 있습니다. 이 황여전란도 지도에도 보면 그렇게 나와 있고요. 1910년도에 와가지고 이만지 사건이 일어납니다. 사냥을 여기 인삼도 많이 나고 녹용이 많이 나니까 사슴이 많이 나니까 거기에 사냥꾼들이 들어와가지고 싸움이 나가지고 이만지 사건이 일어나는데 우리나라 조선 사람이 중국 사람 5명을 죽였죠. 이 사건이 일어나자 이제 강의자가 안 되겠다. 국경선을 정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목격덩이를 보냅니다. 그래서 1712년도에 1711년도에 답사를 마치고 1712년도에 목격덩이가 파견을 오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박건선생 양평 사람이죠. 박건선생을 접반사로 임명을 해가지고 국경비 백두산 정계비를 세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712년 5월 15일 날 이제 백두산 분수령에다가 정계비를 건립을 합니다. 그래서 그 백두산 정계비는 이게 탁본이고요. 내용이고 그때 백두산 정계비를 설치할 때 중국에서 우리한테 그려준 지도입니다. 이 지도는. 그래서 천지 동남도 4km 220m 되는 지점에 이런 비석을 세웁니다. 세워서 기록은 내용은 국경이 서이 압록 동이 토문. 서쪽은 압록강이 경계여 동쪽은 토문강이 경계다. 이렇게 해서 비석을 세웁니다. 이 비석은 여기 나와 있는 건 마찬가지로 여기에 백두산 정계비를 세워서 서쪽은 압록이고 동쪽은 토문이다. 이렇게 해서 이 지역은 조선 땅으로 명시가 되어 있는데 그럼 서간도는 백두산 정계비에 의하면 서간도는 우리 땅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백두산 정계비가 백두산 정상에 설치되어 있는 게 아니고 오른쪽으로 4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 되어 있으니까 백두산 정상 부분은 서간도 쪽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신성시 여기는 백두산 정상만 중국에서 청나라에서 자기들이 차지하게 된 것이죠. 이쪽은 아무 관심이 없는 거니까 그래서 백두산 정계비를 그렇게 설치를 하고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토문강까지 국경선을 만듭니다. 토태석태. 그래서 이렇게 돌무더기를 쭉 설치를 합니다. 그리고 나무를 싣고 또 나무로 철책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흑무덤을 쌓고 나무로 철책을 하고 그 다음에 또 나무를 신고 그래야 해서 우리 숙종실력에도 보면 25리의 목책과 석태와 25리의 물이 흐르는 흔적이 있고 40리의 울타리가 있다고 기록이 나와 있죠. 이것은 우리 박근 선생이 백두산 정계비를 세우고 갔다 와서 적은 일기에도 그대로 다 나와 있고 거기 참석했던 사람들이 기록에도 지금 많이 나와 있습니다. 현재도 인공위성 영상으로 보면 이 흔적들을 인공위성 영상에서도 지금 구분이 갑니다. 이거는 또 북한에 있는 역사학자들이 답사도 많이 했고 우리나라에서도 김덕왕 박사님이라고 동방복지대장 이사장으로 계셨던 그분도 일제시대 때 만주에 공무원을 있으면서 두 번이나 다녀오신 기록이 있습니다. 지금 이 백두산 정계비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1931년도에 만주국이 생기고 32년도에 일본에서 없애버렸습니다. 등산객들이 올라갈 때 기념사진을 찍고 올라갔는데 내려올 때 보니까 없어지고 그 자리에 이렇게 나무로 관광안내석 이래가지고 나무로 이렇게 폰말만 세워져 놨습니다. 그래서 이 관광객들이 올라갈 때 이 주변에 일본의 군인 일개 소대가 수경을 하고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없앴을 것이다 이렇게 미루어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백두산 정계비를 지금 찾아갈 수 있습니다. 이게 삼지연 공항에서 내려서 왼쪽으로 가든 오른쪽으로 가든 백두다리가 있습니다. 백두다리를 건너면 어디가 나오느냐. 버스 정류장이 나옵니다. 버스 정류장이 나오고 이게 군인들 초소입니다. 그리고 그 건너편이 여기가 버스 정류장인데 여기서 내려서 여기 가면 백두역입니다. 여기서 전체를 타고 천지로 올라가는데 이 주차장 군인 초소 모서리에 가면 여기 있습니다. 지금도. 그래서 이 자리에 북한에서 대리석으로 이렇게 딱 세워놨습니다. 주차장을 만들면서 훼손을 안 시키고 그 자리에 아직도 북한에서 이렇게 만들어서 보존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백두산 정계비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백두산 정계비가 과연 국제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거 없는가 그게 상당히 중요하죠. 효력이 있었다면 서희암녹동이 토문의 경계가 되는 것이고 만약에 효력이 없다면 그 앞단계로 가야죠. 유조 변책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 동북아역사재단 그쪽에서는 경기도에서 평화를 꿈꾸다 할 때 백두산 정계비는 국제법이 생겨나기 이전에 있었던 거기 때문에 국제법 적용을 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동북아역사재단에서는 얘기합니다만 국제법이라든지 그 간섭이 그 법률이 생기고 난 이후부터 유효하다고 그 이전은 안 된다. 이런 것은 없거든요. 그래서 그 해석도 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백두산 정계비에 따라서 국정이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찌 됐든 간에 백두산 정계비는 우리가 지적학적으로 봤을 때 지적은 아까 제가 잠깐 얘기했었지만 사람한테는 호적이 있고 땅에는 지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땅은 지적이라 해서 땅의 위치나 크기, 모양이나 가치나 이런 것을 토지대장 지적도에 등록을 하고 그다음에 등기를 해서 관리를 하죠. 국가가. 사람은 이제 가족관계 등록부, 호적부가 있듯이. 그래서 이 지적학적으로 봤을 때 이 백두산 정계비를 분석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백두산 정계비는 국경선을 나타낸 단순한 표지석이 아니고 지금으로 따지면 토지대장과 등기부 역할을 그 당시 상황으로서는 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백두산 정계비를 중국은 나중에 국경회담이 나옵니다만 이 백두산 정계비를 우리가 옮겼다.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비석을 옮겨서 위치가 달라진다고 해서 내용이 달라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소위함도 동의토문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중국에서는 이걸 옮겼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만 그런 것은 전혀 성립이 안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858년도에 1858년도에 이제 아이온 조약을 러시아하고 청이 맺게 되죠. 그래서 그때 이제 국경을 정하지 못했던 부분을 언제 정한느냐 1860년도에 아편전쟁이 끝나고 나서 그걸 중재를 러시아가 한 대가로 이제 베이징 조약을 체결을 합니다. 그래서 연해주가 러시아로 넘어가게 됩니다. 우리는 몰랐죠. 몰랐습니다. 그리고 국경을 설치를 하고 작업을 할 때 녹둠도가 넘어가는 줄도 우리는 몰랐습니다. 그래서 봉수대 관리하는 사람이 어느 날 하루 보니까 노랑머리를 하고 머리 쓴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 보니까 심장치 안에서 보고를 하고 알아보니까 국경을 설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이징 조약에 의해서 연해주 지역에 이제 국경을 삼을 때 녹둠도도 넘어가고 연해주도 넘어갔다. 연해주가 넘어감으로 해서 우리는 녹둠도를 잃었고 연해주를 잃었고 청은 동해로 나오는 길목이 막혔습니다. 동해로 진출이 어렵게 돼 있고 러시아는 처음으로 부동왕을 찾아서 남으로 내려오면서 이제 우리 조선하고 접하게 돼서 이제 조선으로 해서 또 남으로 일본으로 내려가는 길을 텄죠. 그래서 지금부터 일어나는 이 한반도의 정세는 러시아의 남진 정책을 막기 위해서 미국과 영국이 세력 다툼을 하는데 패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식민지 정책을 쓰는데 자기들이 힘이 딸리고 또 군사가 부족하고 또 우리 한반도는 조선은 너무 멀어 이래서 대리전을 대리로 내세운 게 결국은 일본이 되는 겁니다. 일본과 우리는 똑같이 문을 열어야 되는데 일본은 문을 열어서 새로운 문물을 받아들였지만 우리는 문을 닫았기 때문에 결국은 문을 닫고 우리는 나중에 팔천을 해서 러시아 편을 먹게 되죠. 그러니까 결국은 영국하고 미국이 일본을 대신해서 우리를 다스리도록 해서 우리가 조선이 이제 그렇게 일본으로 넘어가는 과정을 겪게 되는 그 첫 번째 나비 효과가 여기서 이제 나타나는 겁니다. 바로 이 베이징 조약에 의해서 연해주가 녹둥도가 넘어가는 게 결국은 우리 한반도 분단까지 이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 맥락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정부에서도 이 녹둥도에 대해서는 주민 우리가 공사 1990년대 서울주제 러시아 공사 때도 우리가 반환 요청도 하고 국회에서도 또 영토 만화 교섭 근의안을 상임위에 제출도 하고 한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실현되지 못했고요. 결국 우리 이순신이 목숨을 걸고 지킨 녹둥도도 그때 넘어갔는데 이 녹둥도는 녹도라고도 나와 있죠. 대동여지도에도 보면 녹도라고 해서 그대로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육진 개척할 때 편입이 됐던 지역이죠. 그래서 성을 쌓고 토성을 쌓고 이렇게 관리를 했습니다. 했는데 여진족들이 자꾸 쳐들어오니까 여기를 보강을 해야 된다. 군사를 배치를 해야 된다. 그런 근의 끝에 이제 1587년도 8월에 이순신 이제 둔정관으로 가서 근무를 하게 되죠. 초과 장교때입니다. 둔정관은 군인들이 먹고 살리기 위해서 붙이는 땅을 둔전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땅을 관리하는 사람으로 이순신이 여기에 갔는데 여진족이 침입을 해와서 많은 희생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순신 장군은 백이종군 소환영이 내려서 사형까지 논의가 되는데 앞에 이순신이 여러 가지 요구사항을 많이 했는데 그걸 정부에서 들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 정부에서 책임도 있다. 그래서 그러면 백이종군 해라 해서 다시 이순신 장군이 여진족을 쳐들어가서 포로도 구해오고 말도 찾아오고 이렇게 해서 복귀가 됩니다. 그걸 이제 우리가 녹둔도 전투라고 합니다. 녹둔도 전투라고 하는데 KBS 대화드라마 백사부작 불멸의 이순신에서도 이 장면이 2해에 걸쳐서 방송이 됐습니다. 이 녹둔도 전투. 이순신 장군이 23승을 했지만은 해전에서는 23승을 했지만은 1패한 게 바로 이 녹둔도 전투입니다. 그 2회 방송된 데 최고 마지막 장면에 보면 자막이 쭉 올라갑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게 지금 틀면 나오는데 제가 이거 3분짜리로 편집을 해놓은 건데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진행하겠습니다. 마지막 자막이 녹둔도는 1860년 북경 조역으로 러시아에 복속되었으며 오늘까지도 기성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미수복 토지다. 그래서 2회 마지막 분에 이렇게 자막이 쭉 올라갑니다. 작가도 상당히 역사의식이 있는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이 녹둔도는 일본이 관심을 많이 가졌죠. 일본이 녹둔도 관계 잡건이라 해서 녹둔도를 처음부터 조사를 해서 기록해놓은 자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외무성의 비밀문서도 있고 조선총독부에서도 녹둔도에 대해서 조사를 다 했습니다. 해보니까 역시 전부 다 우리 땅이 맞다. 우리 영토가 맞다. 결론은 그렇고요. 그리고 또 우리도 1883년도에 의윤중이 녹둔도 반환을 요청을 했죠. 10여 차례 우리가 청에다가 러시아한테는 바로 얘기 못하고 우리가 주로 청에다가 얘기를 했죠. 러시아한테 얘기해서 우리가 녹둔도를 찾을 수 있게 해달라 해달라 했는데 결국은 못했습니다. 그리고 경영부사가 이렇게 러시아에 전달을 한 그 서류가 여기 있습니다. 그 내용을 번역해놓은 게 요겁니다. 한번 읽어보면 한 국가의 땅이 자국의 잘못도 없이 제3국으로 넘어갔으면 당연히 그 땅을 돌려주는 것이 올바른 것이 아니겠습니까? 모든 국가에는 법률과 분쟁 법원이 있습니다. 따라서 국경수비대장께서 기국어 정부와 상의하여 녹둔도 지역을 우리 국가에 돌려주시길 요청합니다. 녹둔도는 과거에도 우리 국가에 속해왔고 현재도 우리 지역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공문을 보내서 돌려달라고 얘기했지만 결국은 아직도 찾아오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재미나는 것은 북한에서 이 이순신의 녹둔도 전투를 기념하기 위해서 기념관을 지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여진족 마을을 쳐들어가서 구출해온 걸 기념하기 위해서 성전 대비 비석을 아주 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뒤에 바로 다음 장에 나오겠습니다. 이게 북한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어서 기념하고 있는 이순신 기념관입니다. 이게 이순신 기념관이고 이게 성전 대비입니다. 이 안에 성전 대비라 해가지고 앞쪽에 전면에 비석에 성전 대비하고 뒷면에는 이 녹둔도 전투에 대한 자세한 기록을 다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기념관이 있는 마을을 성전 마을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성전 마을이라고 부르고 그 마을 뒷산이 원래는 서른봉인데 성전 봉으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이름을 바꾸고 처음에는 돌을 날려다가 탑을 쌓아놨었는데 이순신 장군의 후손이 탑을 보고 너무 좀 초라하다 해가지고 1762년도에 이 정각을 지어서 기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조국을 부르게 하는 단체에서 2015년도에 보수를 해놓은 겁니다. 보수를 해놨고 여기가 바로 압록강 중국에서 보면 바로 건너 넘어 보이는 마을이고 이 바로 저 뒤 서범포라고 해서 큰 자연 호수가 있습니다. 만포가 있고 동범포가 있는데 여기는 바로 서범포하고 500m 거리에 있습니다. 500m 거리에 있는데 북한에서 그 서범포에다가 거북선을 만들어서 띄우려고 하는데 관광자원으로 활용을 하려고 하는데 돈이 없어서 지금 거북선을 못 만들고 있습니다. 그거 저희들이 가서 거북선 만들어서 띄워줘야 됩니다. 제가 구글에서 위치를 다 찾아서 자표까지 정리를 다 해서 이 내용들은 제가 처음으로 이순신 기념관이 있고 그다음에 성진대비가 있다 하는 것은 이 지역을 직접 방문해서 기념관에 들려간 사람한테 자료를 구했습니다. 지금 미국에 살고 있습니다. 이거는 바로 토잡입니다. 연해주에 아까 국경을 설치를 할 때 최고 마지막 지역에 있는 그 비석 이름이 토잡입니다. 토자가 쓰인 비석이죠. 그래서 여기가 바로 중국, 북한, 러시아 상국이 만나는 지점에 이 토자가 적힌 비석이 있습니다. 제가 방문해서 사진 찍은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강력이 1863년도에 고종이 적의를 하게 되고 병인양요라든지 심인양요를 거치면서 이제 문을 안 열고 우리가 세국 정책을 펴게 되죠. 그래서 이제 세국 양의 정책을 추진하는 척가비를 한 200개를 세워서 중요한 지점마다 척가비를 다 세우죠. 외국과 화친을 하는 것은 나라를 팔아먹는 것과 똑같다. 척가비 내용이 그겁니다. 제고양, 함량, 상림, 숲에도 가면 이거 딱 지금도 있습니다. 외국과 화친을 하는 것은 나라를 팔아먹는 것과 똑같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문을 닫은 이 척가비. 이때 일본은 메이지 유신을 하게 되죠. 문을 열죠. 우리는 안 여는데 일본은 이제 문을 엽니다. 메이지 유신이 뭔가 하면 바로 왕정복구입니다. 무사들이 다스리던 것을 이제 왕이 다스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말하면 폐번치현입니다. 번을 없애고 현을 만듭니다. 중앙 집권자를 실시를 하는 것입니다. 천왕이 이제 다스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신국이요. 제국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리고 일본의 내무종치 문제를 해결해서 탈아입구 정책을 씁니다. 서양이 하는 것과 똑같이 한다는 얘기입니다. 게리춧대 사람 보고 같이 갈 이유가 없다. 그래서 제국주의 길을 걷는 게 이제 탈아입구 정책이 되겠습니다. 이제 중앙 집권화가 되고 무사들이 다스리던 걸 이제 천왕이 다스리게 되니까 사람하고 땅을 천왕한테 이렇게 복속을 시키는 중앙정부에서 관리를 하도록 바치는 의식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걸 판적봉환이랍니다. 사람하고 땅을 봉환한다. 바친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이 판적봉환은 1869년 3월 2일부터 시작돼서 그때 근의서가 제출되고 1870년 8월까지 마무리가 됩니다. 자 그러면 대마도는 어떻게 할 것이냐. 대마도는 어떻게 할 것이냐. 판적봉환을 해야 되죠. 그래서 배 두 대를 보냅니다. 한 대는 무기를 가득 싣고 한 군데는 식량을 가득 싣고 그래 이제 대마도주한테 와서 자 판적봉환을 해라. 우리는 못합니다. 그러면 안 할 것 같으면 무기가 실린 배에 군사들을 풀어서 한 명도 안 남고 다 죽이겠다. 그래서 이 대마도주가 대마도주 송이다리, 종이다리 봉답서에 서명을 합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봉답서에 서명을 하는데 뭐라고 하느냐. 이게 봉답서 내용입니다. 이번 서류부터는 조선에서 만들어준 관인을 사용하지 않고 지금까지 조선에서 내려다 준 관인을 사용해서 다스렸는데 이를 부끄럽게 여기고 우리 조정에서 새로 만들어주는 관인을 사용하겠다. 조선에서 조선왕이 내려다 준 직인을 안 쓰고 이제 일본에서 천왕이 내려준 관인을 쓰겠다. 옛날부터 조선의 신하로 살아온 잘못된 점을 뉘우치겠습니다. 수백 년간 조선으로부터 받은 국가적인 경멸과 모욕으로 점철된 잘못을 바로잡아 오늘부터 오로지 우리나라의 국채와 국위를 바로 세우는 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명칭 5년 10월 8일 때마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조선에서 내려다 준 직인을 가지고 다스렸으니까 우리와 관계는 조공관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중국과의 조공관계, 청나라와의 관계보다 조금 느슨한 조공관계였다고 저는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이 대마도를 정벌을 했지만은 주둔근을 주지 않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우리가 관리를 하지 않고 왔기 때문에 일본 사람들이 볼 때는 이게 침립입니다. 침략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벌을 했다고 얘기하죠. 정벌을 했으면 당연히 관리를 해야지. 사람을 파괴한다든지 기관을 만든다든지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단순히 침략 정도다. 그렇지만은 그래서 우리가 내려다 준 교지와 직인을 가지고 다스린 것을 잘못되고 이를 부끄럽게 여기고 지금부터 이제 천왕이 내려다 준 도장으로 한다고 했으니까 이때가 바로 일본의 공식적으로 대마도가 편입된 시점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마도의 판적보안이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신용우라는 우리 역사 소설가가 있는데 그분이 쓴 고조선과 대마도의 진실에 보면 이런 내용들을 알 수 있습니다. 기회에 대해서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바로 또 독도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럼 독도를 어떻게 해야 되나. 판적보안을 하게 되니까 그러면 이 땅이 누구 건지 면적은 얼마나 되는지 또 가격은 얼마나 되는지 조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걸 이제 지적조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적공부에 토지대장과 등기부에 올리기 위해서 조사를 하는 걸 지적조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판적보안 과정에 전국도에 대해서 지적조사를 하게 되는데 지적조사를 해서 지적평찬 사업을 하게 되는데 독도를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심한의 현에서 행정업무를 다 하니까 우리로 치면 시장군수가 하게 되는 것이죠. 이걸 독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래서 내무성에다가 질의를 합니다. 독도를 어떻게 할까요? 하니까 내무성이 압니까? 그렇죠? 그래서 내무성이 5개월 동안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한 걸 첨부를 해가지고 누구한테 보냈느냐? 우리로 치면 국무총리죠. 태정관한테 보냅니다. 독도를 지적편전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적조사를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총리가 다시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총리가 다시 조사를 해가지고 내무성에서 다시 심한의 현에다가 공문 내려온 게 이 공문들입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는 내무성 지리서 및 태정관 지시문서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언제냐? 1870년 3월 29일입니다. 이 내용이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독도는 일본과 관계없는 땅이니 지적편전에 편입하지 말라라고 명시를 합니다. 총리가 공문으로 독도는 우리 땅이 아니니까 지적조사해가지고 토지대장 만들고 등기부 만들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한 게 1877년 3월 29일입니다. 이거 하나만 하면 독도 영역군 문제는 더 얘기할 게 없습니다. 그 이후에 일어난 일들은 아무 상관이 없는 일들로 봐도 충분합니다. 이렇게 태정관의 공식적인 공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905년 을사늑양을 맺은 그 해죠. 2월 22일 날 시마네디형 고시 제40호로 현에다가 편입을 합니다. 국가당은 국가가 편입을 하고 관보에다가 고시를 해야 결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는 총리가 하지 말아라 했는데 할 수가 없죠. 그래서 현에서 몰래 살짝 자기들이 등록을 해놨습니다. 이거는 의미가 없는 겁니다. 국가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아무런 소득이 없는데 일본은 자꾸 이걸 자기들이 내세우곤 하죠. 우리보다 먼저 등록을 했다고 그렇게 얘기하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 한반도 침탈의 가장 첫 번째 희생양이 독도다. 이런 얘기를 여기서 그렇게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1906년도에 토지대장에 등록을 합니다. 일본은. 그리고 1945년도에 등기부에 기세를 하고 그다음에 공시지가도 부여를 하고 해서 실제 우리보다 일본이 독도를 먼저 토지대장을 만들고 등록하고 공시지가를 부여를 했죠. 우리는 언제 했느냐. 박정희 대통령이 의장 시절에 울릉도를 방문해가지고 울릉군청을 나오면서 언젠가는 일본과 독도 분쟁이 생길 테니까 빨리 청량해서 지적도 만들어라. 1962년도에 지시를 하죠. 박정희 대통령이. 그래서 그때 나올 때 군함을 타고 나왔는데 어떻게든 멀미를 많이 했던지 그때 나온 논의가 울릉도 터 있었습니다. 그래서 억격하게 따지면 우리가 지적 활동으로 봤을 때 독도는 이중국적자다. 우리한테도 등록이 돼 있고 일본한테도 등록이 돼 있다. 그래서 미안하지만 우리보다는 일본이 먼저 등록을 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한테 요구할 것은 너거 호주계에서 빨리 독도 지워라. 호주계에서 빨리 독도 빼라. 이걸 우리가 요구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독도도 이렇게 지나갑니다. 1869년도에 우리 한경도 지방에 대흉년이 들었어. 그리고 이때 많은 사람들이 압록강과 두만강을 건너갑니다. 묶고 살려고. 그래서 민생고를 해결하고 국도를 확정하기 위해서 그쪽의 간도 지역의 개간 작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허가를 내줬죠. 우리가 다. 허가를 다 내줍니다. 1980년도에 경진개척이라서 대규모로 개척을 하면서 이전에는 여기에서 쌀농사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서 쌀농사를 처음으로 짓죠. 밭에 처음부터 하천을 만들고 수로를 만들고 우리가 개간을 해서 여기 농사를 짓게 됩니다. 이제 민생고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허가를 내주고 했지만 우리 지방관들이 진행한 것으니까 우리의 행정력이 그렇게 미쳤다고 보면 됩니다. 이 당시에 간도로 위주하는 한인들의 모습, 사진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리고 1881년도에 우리가 이렇게 많이 들어오니까 청나라에서도 안 되겠다. 자칫 잘못하면 이 땅을 조선에 뺏길 수도 있겠다 싶어서 1881년도에 청나라에서 봉금령 해제를 시킵니다. 자, 우리도 들어가서 개간해라. 그래서 중국 사람들도 들어와서 개간을 하고 우리도 개간을 하고 이래서 뒤엉켜서 같이 살게 됩니다. 같이 살게 됩니다. 1882년 6월에 이모군란이 일어납니다. 50군대를 우대했기 때문에 90군대는 얼급을 갖다가 1년치를 못 줬죠. 그래서 대모를 하니까 쌀로 얼급을 줬는데 그 반은 모래였습니다. 그래서 군인들이 일어난 게 이모군란이죠. 이모군란을 청이 진압을 하게 되죠. 그래서 대원군을 중국으로 청으로 데리고 가고 실질적으로 우리 조선을 속방화하죠. 그래서 이런 규정을 맺어서 정문의 속방을 명시를 합니다. 이게 다시 우리가 봉금 지역으로 풀리면서 다시 82년도에 이모군란을 계기로 해서 우리의 독립권이 크게 침해를 받게 되는데 이때 청나라에서는 우리 정부의 월경사관 압록강 두만강을 건너서 개간하는 것을 막아달라 우리 정부에 공식적으로 요청을 하면서 자기들의 호구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치발역복 자기들 청나라 독특한 복장하고 머리 앞에 깎고 뒤에 따는 것 그걸 요구를 합니다. 우리 한인들한테 이렇게 하라고 요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883년도가 돼서 우리 농민들을 전부 다 조선에서 다 데리고 가라 세환을 해 가라고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호적 정리를 하고 이제 세금을 거두게 됩니다. 중국에서 청나라에서 그래서 자기들 호적에 편입을 한 사람들은 한 사람들은 이제 토지를 사용하게 하고 세금을 그다 드리고 자기들 호적에 편입을 안 한 사람은 이제 불을 지르고 농토를 빼앗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청이 이런 범죄자들 재판도 자기들이 이제 직접 하겠다고 통보를 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국경 문제가 대두가 됩니다. 우리는 그때 개간했던 거기서 살던 사람들은 이 땅은 우리 땅이다. 우리 땅이고 우리가 개간했기 때문에 청의 이런 요구를 절대 받아들일 수가 없었죠. 안 받아들였죠. 그리고 우리 조선 사람들은 전부 다 백두산 정계비의 토문강이 두 나라의 국경이므로 자 조사를 하자 조사를 해가지고 국경을 정하자 그래가지고 우리가 농사를 짓고 뭐 이렇게 국경을 나누자라고 이제 우리가 대응을 하죠. 그래서 조정에서도 이제 김우식을 보냅니다. 자 답사를 해라 그래가지고 답사한 내용들을 중국에 다시 이제 우리가 공문을 발송을 합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아니더라 이 땅이 우리 땅인데 왜 자꾸 나가라고 하느냐 하면서 이제 토문강과 분개강 지도도 전부하고 백두산 정계비 탁본도 이제 붙여서 이 지역이 우리 땅인데 왜 너희들이 이제 나가라고 하느냐 이렇게 공식적으로 공문으로 처음으로 국경에 대해서 청나라에 이제 우리가 주장을 하게 되죠. 이 지역은 이제 우리 땅이라면서 공문을 이제 보내서 항의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다 이제 갑진정변이 일어나죠. 갑진정변이 일어납니다. 이것도 청이 진압을 하고 실제 원세계가 식민지 정책을 이제 추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참에 완전히 이 지역을 국경 협상을 해서 차질을 하자. 원세계는 고종항자로 아련할 때 머리 하마비 같은 것도 없습니다. 머리도 안 숙이고 빳빳하게 들어가가지고 큰소리 치고 할 정도로 위세가 탕탕했죠. 이 위안스카이가 아주 무리하기는 짝이 없어서. 자 그래서 양국에서 이 위안을 파견해서 국경 조사를 이제 합의를 합니다. 그런데 청이 성의를 보이지를 안에 무성의한 태도로 협상을 갖다가 자꾸 지연을 시켜. 그래서 1885년 4월에는 우리 한경도 안부사 조병지에게 이제 월경 조성 경제 같은 무력으로 축조를 하겠다. 이렇게 회담원 지연을 시키면서 우리 조병지한테 무력으로 축조를 하겠다고 통보를 하고 실제 무력으로 이제 우리 한인들을 이제 추방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요청을 하죠. 국경회담을 하자. 국경회담을 하자. 자 그래서 현지의 관료들끼리 우리 땅이다 아니다 뭐 다툼이 있다 해결하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정부 간에 정부 간에 정치적인 문제로 외교적인 문제로 이 국경문제가 대두를 하게 됩니다. 자 1885년에 국경회담을 합니다. 결국은 1차 국경회담입니다. 그래서 의류담판이라고 하죠. 의류년에 국경회담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안변부사 이중환 선생을 이제 토문 관계사로 임명을 해서 이제 회담장에 내보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백두산 정계비를 가지고 국경을 이제 정하는데 우리는 서이압록 동의 토문을 주장해. 중국도 맞아. 국경은 서이압록 동의 토문이야. 그런데 토문당이 어디냐. 이걸 가지고 이제 다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림에 나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토문강이 실제 있습니다. 그래서 서이압록과의 동의 토문이다. 이걸 우리를 주장을 하는데 청나라는 아니다. 이 백두산 정계비를 나와 있는 동의 토문이라는 것은 두만강이 토문강이다. 두만강이 토문강이다. 이 토문을 만주어로 표지를 하면 도문이고 이 도문이 바로 두만이다. 그래서 이 두만강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1차가 결렬이 되어버렸어. 1차가 결렬이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실제 이중한 선생이 이 지역을 전부 다 시찰을 다 해서 두만강 바른지부터 시작해서 백두산에 기록된 강, 토문강이 두만강이 아니고 이쪽으로 송화강으로 해서 흥룡강으로 흘러가는 이 강인 것을 전부 다 확인을 다 하고 확인을 하고 국경회담에 임했죠. 그래서 여기에서 중국이 아니다. 백두산 정계비를 옮겼다. 이런 얘기고 또 백두산 정계비는 국경비가 아니고 심심이다. 그냥 세워놓은 비석이다. 이렇게 억기를 부리기 시작을 하고 1887년도에 제2차 국경회담을 합니다. 87년도 국경회담을 하는데 우리 이중한 선생님이 유명한 명언을 남깁니다. 김우지기하고 은색이하고 서울에서 밀학을 해서 자 두만강을 토문강으로 받아들이라 이렇게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중한 선생님은 어쩔 수 없죠. 좋다. 그러면 두만강하고 토문강이 같은 강이다. 그런데 두만강으로 흘러들어가는 강줄기가 세 개가 있습니다. 세 개가 있는데 우리 이중한 선생님은 최고 북쪽 수원이 두만강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최고 북쪽으로 국경을 정해야 된다. 청은 아니다. 최고 남쪽으로. 자기들이 땅을 많이 찾으러 남쪽으로 정해야 된다. 이렇게 다툽니다. 이중한 선생님이 외교적으로 기질을 발휘한 것이죠. 그러면서 한다는 얘기가 오두가당 국토불가축소라. 내 목을 내 놓을지언정 한 치의 땅도 내어줄 수 없다. 끝까지 이중한 선생님이 버팁니다. 그래가지고 2차 회담도 결렬이 됐습니다. 이중한 선생님은 깨를 냈죠. 우리가 내가 얘기하는 최고 북쪽에 수원에서부터 시작해서 두만강을 조사하자. 위에서부터 조사를 해서 내려가면 거기 두만강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이중한 선생님은 알거든. 그런데 청나라는 어떻게 하는지 두만강에서부터 조사를 해가지고 올라가자고 얘기합니다. 올라가면 어디로든지 연결이 돼서 올라가겠죠. 그거는 최고 밑에 쪽이 그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중한 선생님이 끝까지 버티가지고 2차를 또 결렬을 시키고 이제 3차를 중국에서 다시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조정에서는 응하지는 않습니다. 여기까지 왔는데 3차 하면 중국의 청나라의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다. 그래야 되면 우리가 많은 땅을 잃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3차를 분흥을 해버려요. 그래서 유한스카이가 1888년 4월 28일 날 아주 중요합니다. 딱 130년 전이죠. 130년 전에. 원세계가 우리 외무부 장관 조병지에게 공문을 보냅니다. 1887년도 국경회담은 협정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후일에 다시 날을 잡아서 국경회담을 하자. 우리한테 공문을 보냈어. 그런데 그 이후에 국경회담 아직 하나도 안 열렸어. 그래서 금년에 저희들이 국경회담을 하자라고 얘기했어요. 1887년도에 국경회담을 하라고 안 했으니까 작년이 130년이라. 그래서 작년에 1월 4일 국회에서 국경회담 합시다. 그래서 기자회견을 제가 했고. 또 공문을 보낸 지가 올해가 130년이니까 올해 해도 무방합니다. 우리는 국경회담은 안 했지만 우리 대타로 일본에 나가서 했잖아요. 울산 능약을 맺어서 일본에 나가서 했는데 그건 무효고. 그거는 조금 있다가 말씀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진짜 토문강이 어느 강인가. 이거 하나 잠깐 좀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알고 있죠. 천지가 있는 그 산을 우리는 백두산이라고 부르는데 중국에서는 장백산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건 완전히 틀린 거예요. 장백산과 백두산은 다른 산이에요. 그러니까 강의제가 와서 제사를 지내고 했던 곳은 장백산에서 지냈던 거예요. 백두산에 온 게 아니고 장백산에서 왔어요. 그런데 지도들을 가지고 쭉 살펴보면 백두산 전개비를 설치하고 그 이후부터 중국에서 지도를 다 조작해냅니다. 이 이후에 나온 지도들은 지금 천지가 있는 산을 장백산으로 표시를 하기 시작해. 그 전에 있는 것은 곤치질을 못하죠. 나와 있는 것은. 그래서 백두산 전개비가 설치되고 난 이후와 전후에 장백산 위치가 틀립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1389년 이 사이에 만들어진 대명 혼일도입니다. 또 1666년도에 만들어진 지도입니다. 다 중국에서 나와 있는 지도입니다. 이거는 조선팔도 고범총대 1673년도입니다. 이게 장백산. 이게 백두산. 이게 장백산. 장백산. 이게 백두산. 이게 우리 지도. 이게 장백산. 이게 백두산. 두 개가 다 틀립니다. 그 이후에 나온 지도. 1967년과 1717년도에 나온 지도. 지금 천지가 있는 걸 장백산 토문강. 장백산 토문강 원류. 딱 바꿔놨습니다. 전부 다. 이 지도들은 대표적인 것만 제가 몇 장 올렸습니다만 여러 수십 장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천지가 있는 산을 우리는 백두산이라고 부르는데 중국에서 장백산이라고 부른다. 그건 틀린 말이에요. 장백산과 백두산은 엄연히 다른 산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894년도에 청일 전쟁이 일어났죠. 청일 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은 하관 조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조선의 지배권을 확보를 하게 됩니다. 일본은. 청이 조선의 독립을 인정을 해줬죠. 청이 조선의 독립을 인정했다는 것은 일본의 지배력이 그만큼 강화됐다는 얘기입니다. 일본이 이제 요동반도와 타이완을 차지하면서 조선의 지배권을 차지하는 게 청일 전쟁입니다. 청일 전쟁을 이루고 나서 바로 우리나라를 이제 삼키려고 했죠. 그러자 우리가 민비가 르시아를 꺼려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학교에서 배울 때 삼국 간섭이라고 배웠죠. 그래서 르시아와 프랑스와 독일이 들어서 안 된다. 일본도 그거 못 먹는다. 이집트 먹듯이 자기들이 딱 보호구로 조선을 만들려고 했는데 일본은 급할 게 없다. 그럼 천천히 가자. 해서 청일 전쟁을 이기고 나서도 보호구로 못 만듭니다. 그리고 나서 상황을 유리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제 여우사냥, 여우사냥 명성황후 시의사건을 일으키죠. 1890년 8월 20일 날 명성황후 시의사건 작전명이 여우사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날 저녁에 사파틴이라는 경호대장, 르시아 출신, 건축가입니다. 모스크바에서 왔죠. 친위대장이죠. 고종황장한테 묻습니다. 오늘 저녁에 일본 낭인들이 쳐들어온다는데 황후님은 어디 계십니까? 고종이 얘기해서 걱정하지 말아라. 안전한 곳에 피신을 시켜놨다. 고종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날 저녁에 낭인들이 들어와서 명성황후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전부 다 하얀 소복이 있고 머리 풀고 있는 사람들마다 다 끄잡아내죠. 방에서, 마루에서, 그 중에 한 서른 명 정도가 그날 전에 희생이 됐는데 한 명을 마당으로 끌어내죠. 그리고 국부검사를 합니다. 국부검사를 하고 불을 태우죠. 죽이서, 찔려서 죽이서 불을 태웁니다. 그걸 멀리서 지켜보고 있던 나이 많은 환관 한 분이 뼈 하나를 훔쳐냅니다. 그리고 이게 명성황후를 시해했다. 보고서에 보면 딱 한 줄 나와 있습니다. 방금 얘기한 거. 명성황후를 끌고 나와서 국부를 검사를 하고 죽이고 불태웠다. 국부검사한다고 명성황후인 줄 압니까? 우리 국모를 그렇게 욕보임을 해서 우리의 위신을 깎아내리려고 의도적으로 한 것이고 그러면 진짜 명성황후가 그날 죽었는가 안 죽었는가? 그거는 여러 가지 자료가 최근에 밝혀진 자료에 의하면 러시아에서 비밀문서들이 많이 해제가 됐죠. 러시아에서 나온 문서는 그날 안 죽었다는 게 대표적으로 서류가 많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명성황후 장례를 3년 후에 치르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선포하고 나서 그 이후에 치르고 또 우리가 봉황의 나라 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봉황의 나라에서 우리 고종항제를 모시고 와가지고 망명을 시켜서 대통령으로 만들려고 했는데 그런데 그때 이제 블라디보소톡으로 망명을 고종이 기획을 하죠. 그때 사바티는 어디가 있었느냐? 모스크버로 안 가고 바로 블라디보소톡에 가 있었죠. 그래서 명성황후를 블라디보소톡으로 피신을 시켜놨지 않았나 이렇게 추적을 할 수 있고 그런데 왜 일본이 명성황후를 죽였다라고 얘기를 했느냐. 러시아에서는 손해볼 게 없었죠. 그 당시에. 일본이 저렇게 무리하고 무식하고 저렇게 국제적으로 망신을 주고 하기 위해서 죽은 것 같이 일본이 그리 나쁜 짓을 한 것에 동조를 해줬을 뿐이라는 거죠. 그 분석서는 그렇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명성황후는 시해당하지 않았다라는 책들도 지금 나와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자료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성황후 묘에 가가지고 뼈 하나 가지고 장례를 치렀으니까 그 뼈 그거 끄집어내가지고 DNA 분석하면 알 수 있을 겁니다. 아마. 그리고 1896년도하고 7년도 1년 동안 고종항제가 러시아 대사관으로 파천을 하죠. 이게 저는 우리 역사의 하나의 인조 반전과 맞물려서 이것도 하나의 큰 핵심입니다. 모든 나라들이 제국주의자들이 전부 다 조선을 관리를 하려고 하는데 관리를 하려고 하는데 러시아의 남진을 막아야 되는데 우리가 러시아 대사관에 가가지고 정치를 하고 있으니까 공동의 러시아가 적인데 우리가 러시아 편이니까 우리도 공동의 적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일본 손에 우리가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준 게 저는 이 아간 파천이라고 봅니다. 상당히 의미가 있는 그런 사건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너 내각이 구성이 되죠. 그래서 새로운 지배자로 러시아가 등교를 하게 되고 많은 이꾼들을 챙겨가지고 울릉도 채굴권을 이때 가져갑니다. 율벌인너 할아버지가 바로 울릉도 채굴권을 받았죠.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율벌인너 어머니가 율벌인너를 미국에 유학을 시켜서 세계적인 배우로 만들어내죠. 두드리면 목닥 소리난다. 율벌인너 머리카락 우리가 어릴 때 따라 부르겠는데 그래서 이 유명한 율벌인너가 바로 울릉도 채벌권을 가지고 공부를 한 사람입니다. 아주 재미나는 얘기죠. 1897년도 대한제국을 선포를 합니다. 그래서 자주 독립을 강화를 하죠. 여러 가지 개혁작업을 고종이 본격적으로 설치를 합니다마는 이제 이미 늦었죠. 러시아에서는 간두를 갔다가 한국도 간두를 해서 우리 조선의 영토로 인정을 하게 되는 그런 과정들을 걷습니다. 그래서 독립문도 만들죠. 이 영업문. 중국 사신이 들어올 때 맞이하던 이 영업문을 뜯고 여기다가 독립문을 만들죠. 그래서 우리가 청나라로부터 해방을 하기 위해서 독립신문도 만들고 독립협회도 만들고 독립문도 건설합니다. 이거는 일본에 있는 고려문입니다. 이거는 봉황성에 있는 고려문입니다. 이 세 개가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사진들이 들어오는 관문이 여기 대마도에 있는 이 고려문입니다. 지금도 대마도에 그대로 있죠. 그렇죠? 여러분들 가보셨을 겁니다. 고려문. 여기 고려문 표지판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중국에 들어갈 때 봉황성을 지나면 거기에 이 고려문이 있었죠. 저 때 세간이 있었고. 거기에 역 이름이 고려역이었습니다. 그런데 김일성이가 중국에 갈 때 중국에서 자기 땅이라고 내놓으라고 하면 안 된다 해서 그 고려역 이름을 일면산역으로 바꿨습니다. 역 뒤에 있는 산 이름이 일면산입니다. 그리고 이 고려문은 홍의병들이 문화혁명 때 없애버렸습니다. 이 터는 지금도 남아있습니다. 이 저 때가 바로 군부대입니다. 여기에 들어가려면 지지카메라가 딱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세 개의 문이 이 영업문은 독립문으로 변했고 이 중국에 있던 문은 없어져 버리고 대마도에 있던 고려문은 아직도 그대로 근제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대한제국을 설립하고 왕권을 강화하고 또 고종항제가 북진정책을 쓰죠. 그래서 간도로 이주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서병계 관리사 병계 지역의 관리사 땅 관리하는 사람이 파견을 하죠. 간도 지역의 관리사를 파견을 해서 모든 행정을 물어봅니다. 그리고 양정관을 파견을 해서 청량하는 사람입니다. 청량을 해서 전정 장부를 만드는 거죠. 토지대장들을. 토지대장들과 야초들을 다 만듭니다. 그래서 1897년도에는 그 지역을 18개 면을 만들었습니다. 18개 면. 그래가지고 폐간도 관철사 28개 면을 다시 설치를 해서 우리 한경도에 강계, 초산, 지성, 후창 4개 군에다가 복속을 시키죠. 따로 군은 안 만들고 면을 만들어서 그 면은 강 건너 있는 군에다가 전부 다 복속을 시킵니다. 그리고 서울주재 공사한테 이 땅들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을 하게 되죠. 1901년도에 이범윤이 간도 관리사로 파견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호구조사와 부동산 조사를 실시라도 세금을 거두고 군린도 만들고 그리하죠. 그래서 1902년도에 만든 변계 호정안입니다. 그 간도 지역에 사는 사람들 호적부를 다 만들었죠. 호적부 책은 우리가 국내에도 나와가지고 아주 이렇게 두꺼운 책들이 지금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양지달과 김삼업이 호적 조사를 다 해가지고 기록을 다 낭냈죠. 그리고 서간도 지역에도 32개 면을 만들었습니다. 32개 만들어서 행정력이 다 미쳤죠. 그래서 주민이라든지 부동산, 부동산을 우리가 등록했던 금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나와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변계 호정안 나와 있는 것들도 8개 면에 대해서 전부 다 나와 있죠. 이렇게 해서 이법륜이라든지 서상무라든지 이런 분들이 파견돼가지고 그 지역의 우리 한인들을 보호하고 호적부를 만들고 지적부를 만들고 세금을 거두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관리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행정체계를 다 만들었죠. 행정체계를 다 만들어서 상약장 같은 걸 다 만들어서 이렇게 정리를 다 했습니다. 그때 만들었던 토지 개관한 책들이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세금을 거두고 이렇게 하니까 조정에서도 그렇게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논란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법륜은 이 지역의 주민들로부터 칭송을 받는 대통령이 거의 됐습니다. 그래서 청나라의 요구에 의해서 정부에서 이법륜 와라 간도 지역 포기하고 와라 하는데 소환에 불응을 하죠. 소환에 불응을 하면서 무장 독립 투쟁을 해서 청산리 전투에도 참석을 이법륜 선생님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포기를 해도 이법륜 선생님은 이 한인들 이 땅을 두고 갈 수가 없다. 그래서 지적부를 들고 다니면서 청산리 전투에 참여했다가 자유시로 넘어갈 때 그 토지 대장과 지적부를 청산리 바위 밑에다가 감추고 갑니다. 그러면서 해방자가 나와서 일산에서 돌아가시죠. 유언을 남깁니다. 앞으로 간도 땅을 우리가 찾으려면 국제사법재판소로 가야 되는데 그때 이 토지 대장 등기부가 꼭 필요할 테니까 내가 청산리 바위 밑에 숨겨놨으니까 그걸 빨리 가서 찾아라. 그걸 찾으려고 제가 10년 동안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그런 얘기들이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일이 일어나죠. 영국이 문제죠. 미국하고 영국이 우리 분단되고 식민지 생활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영일 동맹을 1902년도에 맺습니다. 제1조에 영일 양국은 한청 양국의 독립을 승인하고 영국은 청해 일본은 한국의 특수한 이익을 갖는다. 한반도의 운명을 결정지은 첫 번째 조약입니다. 그래서 1902년도에 영국이 영국이 러시아를 못 막으니까 일본하고 동맹을 맺은 누구가 러시아 못 내려오게 조선을 점령을 해라. 이렇게 맺은 조약이 청일, 영일 조약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러일 전쟁만 해도 러일 전쟁 비용은 누가 됩니까? 영국하고 미국이 되지 않습니까? 영국하고 미국이 저기들이 직접 못 싸우니까 러시아를 좀 때려 부사서 조선을 너희들이 일본 너희가 책임지고 러시아 못 내려오게 막아라. 이래서 러일 전쟁 전비가 17억엔인데 그중에 8억엔. 반을 영국과 미국이 부담을 한 데서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이 미국의 문제죠. 가스레 대포터 조약입니다. 1905년도에 7월 29일 날 미국과 일본이 비밀리에 가스레 대포터 조약을 체결을 했죠. 미국이 필리핀의 지배권을 가지는 데서 일본은 대한제국의 지배권을 가진다. 우리는 1905년도에 맺어지는데 이걸 맺어진 줄도 몰랐어. 우리가 알았다가는 1924년도에 결국 이런 내용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한반도의 운명을 결정지은 결정적 조약이 가스레 대포터 조약입니다. 가스레 대포터 조약이 맺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렇게 보면 됩니다. 북경 조약에 의해서 연해주 시밀의 쪽으로 러시아가 내려오는 것을 미국과 영국이 못 막으니까 대신 영일 동맹과 가스레 대포터 조약을 맺어서 일본이 저지를 하도록 만들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905년도에 을사능약을 맺죠. 그리고 우리 외교권을 뺏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국경회담을 대신할게. 외교권을 일본이 받았으니까. 그래서 일본이 국경회담을 계속하게 됩니다. 1907년에 간도에다가 파출소를 세우죠. 간도에 파출소를 세워서 간도에 파견 나가 있던 신호다가 파출소 소장이 조사를 다 합니다. 이 땅이 누구 땅인가 조사를 다 해보니까 역시 한국 땅이에요. 그래서 한국 땅 주장을 계속하죠. 그래서 회담을 계속합니다. 그러자 청의 안 돼 불리해. 그래서 국제사법재판소에다가 재소를 청의합니다. 이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서 풀어줘라. 그런데 일본이 국제사법재판소로 가면 자기들이 조선과 만주를 자기들이 관리를 할 통치를 할 정안론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차질이 생기니까 미국한테 영국한테 부탁해가지고 청나라한테 이걸 취소하도록 만들죠. 그래서 국제사법재판소에 가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결국은 일본이 깨를 냅니다. 그러면 이 동삼성 안에 있는 여섯 가지 현안 그걸 일괄적으로 타결을 하자. 그래가지고 동삼성 유관 중에 다섯 개는 일본이 중국에서 받는 것이고 한 개는 일본이 청에 주는 겁니다. 그 한 개 준 게 뭔가 하면 간도 협약을 맺어서 간도를 냉아주는 겁니다. 그리고 받은 다섯 개가 뭐냐. 철도 부술권 광산개발권 등등 우리 학교에서 대왔던 것. 그거 다섯 개를 받는 대신 간도를 한 개를 냉아줍니다. 그게 1909년 9월 4일 날 냉아주죠. 처음으로 압록강 두만강이 국경이 됩니다. 이때 압록강 두만강으로 국경을 정하는데 어떻게 정하느냐. 청나라가 주장했던 그대로 정합니다. 그래서 간도 협약이 맺어지자 간도 파출소 소장을 했던 신호다는 자기 해고록의 백두산 정계에 비해서 참말로 생기와 같았다. 이렇게 큰 땅을 물러주는 것은 너무나 억울하고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일본에 복귀해가지고 외무 대신한테 따지로 갑니다. 고무라를 방문해가지고 일본이 간도를 양로하면 만주천안을 일본의 주장대로 모두 성인하겠다는 청의 답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간도를 냉아줬다. 이렇게 외무부 장관이 이 얘기를 하죠. 그래서 신호다는 그가 동정대학교 총장하신 분입니다. 박사고 그분이 쓴 백두산 정계회로도 해고록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다 잘 나와 있고요. 말할 것도 없이 간도 협약은 무효죠. 월산 정계학에 근거해서 맺었으니 월산 정계학 자체가 성립이 안 되니까 간도 협약은 완전히 무효인 것은 우리가 알고자 이제 나라를 우리가 빼앗겼습니다. 1910년도에 나라를 빼앗겼어. 그리고 이 지역에 대해서는 우리는 잘 몰라 이제. 다만 아는 것은 독립운동하러 우리가 간 것은 알죠. 또 일제의 압종에 피하기 위해서 못살아서 넘어간 사람. 또 먹을 게 없어서 간 사람들. 개간하러 간 사람들. 그래서 그 지역에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가게 되는데 1919년도에 민족자결주의가 선포가 되고 김의 독립인자 선언이 일어나고 나자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이래갖고 안 되겠다. 나라를 하나 세우자. 그래서 1917년부터 봉황의 나라 대 고려국 근국운동이 일어납니다. 일본 왕한테도 가서 얘기를 하고 조촌 총독한테도 얘기하고 손문한테도 가서 얘기하고 해서 어찌 됐든 간에 봉황의 나라 대 고려국을 건설하는 운동이 일어납니다. 대 고려국의 국세입니다. 대 고려국 국세. 이거는 일본 다이소 1일 신문에서 11회에 걸쳐서 이게 연재가 됐습니다. 이게 지금까지 안 알려졌는데 2015년도에 일본 국회 도서관에서 이걸 전자 스캔을 해가지고 자료를 다 올려놨습니다. 그게 이제 밝혀져가지고 좀 더 번역을 다 해냈죠. 그게 지난번에 제가 강의할 때 뒤에 나와있던 봉황의 나라 대 고려국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이런 근국운동이 일어나게 되죠. 땅이 엄청 큽니다. 한반도를 머리로 연해주를 왼쪽 날개로 몽골 초원을 오른쪽 날개로 만주를 몸통으로 하면 나라의 형태가 두 날개를 펼친 봉황의 모습이 되므로 이를 봉황의 나라라고 불렸다. 수도로 애정되어 있던 간도의 용정촌은 봉황의 심장이 해당된다. 그러면서 이 땅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1기, 2, 3기로 나누면서 산다. 그런 내용들이 신문에 다 잘 나와 있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고구려 발해 땅에 우리가 세우고 했던 봉황의 나라 지도입니다. 한반도. 몽골 공원이 오른쪽 날개, 연해주까지 왼쪽 날개. 고구려 발해 땅이 우리 몸통. 이게 심장, 용정, 수도가 되겠습니다. 이게 봉황의 나라 지도가 됩니다. 국기. 국기 설명하는 데도 많은 시간이 걸리겠죠. 이게 국기입니다. 토지 제도는 정전됩니다. 그래서 우물정자를 쓰고 고국에다가 정충을 넣고 팔방으로 나가게끔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 신문이나 기사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색을 입힌 게 이런 모양의 지도가 됩니다. 상해 임시정부, 상해 임시정부에서도 이 봉황의 나라가 들어서면 우리가 상해 임시정부 없애고 그리 다 가겠다. 상해 임시정부에서 선언서를 발표를 했죠. 상해 임시정부에 우리가 이 봉황의 나라로 가겠다는 여러 가지 그런 내용들을 다 나라를 조건을 하여 대고려구기를 이름지어. 이래서 제외 300만 동포를 규합하고 고토로 복귀하여 선업을 회복하여 넓히고자 한다. 상해 임시정부에서도 봉황의 나라로 자기들이 합직했다는 헌법도 다 나와 있죠. 헌법, 그 다음에 법, 법도 다 나와 있고 그리고 나서 결국은 실패를 합니다. 고종과 영친왕이 망명을 실패를 해줘요. 이걸 추진했던 사람이 정안님입니다. 안동역에 영친왕이 망명을 하러 변장은 밀전보자로 쓰고 코스님이라고 변장을 해서 단동. 안동으로 올 때 정안님이 마중을 나가서 영친왕도 잡히고 정안님도 잡힙니다. 그걸로 해서 독립고려구 업건국 운동은 좌절되고 맙니다. 그러자 1931년도에 만주국이 들어서서 만주국이 들었으니까 간도협약이 무효가 되어버려서 당사자들이 없어졌으니까 그래서 여기 있던 사람이 다시 또 나라를 세우는 부흥운동이 일어납니다. 그 나라의 이름이 바로 단자유국입니다. 1932년부터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단자유국. 그래서 이게 단자유국의 국기입니다. 단자유국의 국기고 이게 단자유국이 지도, 나라를 세우고자 했던 지도고 그래서 여기에 다 나옵니다. 국군인은 어떻게 하고 그런 얘기들이, 나라는 어떻게 하고 그런 내용들이 다 나오는 걸 알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해방이 되죠. 해방이 됩니다. 해방이 되는 것은 우리가 남북국 시대, 1948년부터 지금까지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한반도는 한반도는 일본 땅으로 인식이 되어서 성정국들이 일본과 똑같이 우리 한반도도 4개국이 분할을 해서 통치를 하는 안을 미국이 만들었죠. 미국이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일본이 분할 되지 않는 대신 우리만 분할이 되죠. 그건 일본의 치밀한 항복 전술로 인해서 우리가 일본은 분할이 안 되고 우리가 분할이 됩니다. 그런 내용들은 자세하게 적어놨습니다. 다음에 이 자료 드릴 테니까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1900이 그래서 지리적으로 분할이 됐죠. 해방됨과 동시에 북한 쪽에는 소련군이 들어오고 남쪽은 미군이 들어오고 지리적으로 분할이 됐습니다. 그리고 1947년도에 할빈 협정을 맺습니다. 국공 내정 때 우리 조선 의원군들, 독립군들이 공산당을 조합줍니다. 그래서 대만 저쪽으로 장계석은 쫓기 가고 이제 등소병이가 정변을 닫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를 만드는 중 대신 할빈 협정을 맺어서 이 지역을 북한 땅에 주게 됩니다. 그래서 제3조, 용영, 안동성은 북한을 주둔할 수 있는 구역을 특별히 규정하고 적당한 시기에 북한에 편입시킨다. 이게 3조 내용들이 그대로다. 서명한 사람들, 이름들도 이게 다 나와 있고요. 그래서 이 할빈 협정을 맺어서 이 간도 지역을 북한에 편입을 시켜주죠. 채권의식입니다. 중국 정부 수립을 하는데 빚을 많이 졌다는 거죠. 빚 갚으려고 할빈 협정을 맺고 그 다음에 48년도에 평양협정을 다시 맺습니다. 할빈 협정에 대한 후속협정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요동은 중국이 차지하고 요동은 중국이 차지하고 조선인이 말리두산에 있는 간도와 서간도는 백두산, 정계비의 토문강을 인정을 하고 동만주 일대와 길림성 땅은 북한에다가 다 남겨주기로 평양협정을 맺죠. 그리고 나서 간도와 안동과 길림에 우리 조선의용군 12만 명이 주둔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한국전쟁이 일어나니까 이 12만 명들이 조선의용군들이 인민군으로 군복을 갈아입고 38선을 가장 먼저 넘어오는 게 우리 조선의용군들입니다. 12만 명들 여기에 주둔하고 있었죠. 별이 있는데 여기에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1948년도 양국의 정부가 들어서고 나니까 이제 민족이 분단이 되는 겁니다. 국가가 분단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우리 제한국회에서 영토조항이 아까 한반도 이 당시 처음에는 판도를 한다. 고유한 판도를 한다고 되어 있었죠. 영토조항이. 그걸 이제 손 들고 해가지고 수정안이 나와서 한반도와 부적도서를 한다. 고유한 판도를 한다는 마음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영토조항이 이렇게 해서 들어가게 되고 1949년 10월 1일 날 지금 중국이 들어서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 당시에 간도임시정부가 있었습니다. 간도임시정부를 여기 공산당 연변위원회가 접수를 하게 되죠. 그래서 간도 지역에서 독립이나 자치안에 대한 것은 완전히 이제 끝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전에 참전했기 때문에 채권의식이 없다. 빚 다 갚았다. 그래서 우리가 너희한테 해줄 것은 다른 게 없다. 조선적 자치주를 만들어주겠다 해서 조선적 자치주가 만들어져서 지금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데 조선적 자치주도 지금 이제 까딱까딱합니다. 사람이라든지 또 범위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주원래도 63년도에 이 땅은 전부 다 조선 땅이다. 그리고 여기 역사는 조선의 역사다. 우리 중국이 왜곡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도 주원래도 하고 모택동도 하고 다 했죠. 이게 우리한테 돌려주고자 했던 그 지도입니다. 지도, 반환하려고 만들었던 이 지도들이 지금 이제 나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북한이 62년도에 중국하고 국경조약을 체결을 합니다. 그래서 압록강 하구에 있는 섬들하고 또 압록강 두만강 안에 있는 섬들하고 기속을 다 정하게 됩니다. 다 정하게 되고 백두산도 이때 분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간도협약을 맺었을 때 청이 주장했던 그 선, 청이 주장했던 선은 요선이죠. 요선입니다. 그리고 국경협장 때 우리가 주장했던 선은 요선이고 그러면 북한이 이때 확정한 국경선은 이류하고 백두산을, 천지를 잘라서 이렇게 연결시키죠. 우리가 주장했던 최고 북쪽에 있던 홍토수로 연결을 결국 시켰습니다. 김일성이가.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하죠. 김일성이가 한국전쟁 참전 대가로 백두산을 팔아먹었다더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실제 간도협약이나 거기에 의하면 이게 얼산협약 때 간도협약 때 맺은 거니까 요거만큼 땅을 더 찾아왔죠. 김일성이가 그게 280km제곱미터입니다. 서울의 반 정도 됩니다. 서울 면적의 반 정도를 찾아왔기 때문에 김일성이가 한국전쟁 참전 대가로 백두산을 팔아먹었다. 중국에 넣는 게 좋다 하는 말은 거짓말일 수도. 그런데 중국과 북한이 체결한 조약은 비밀조약입니다. 유엔에 등록을 해야 되는데 유엔에 등록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비밀조약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계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간도 문제는 결국은 동북공정이 일어나고 이렇게 해서 간도 문제가 생겼죠. 30년 동안 중국이 동북공정해야 되고 지도라든지 많은 것들이 중국한테 유리하게끔 다 만들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동북공정은 바로 중국과 우리의 역사전쟁입니다. 중국은 대폭하고 전쟁을 하자는데 우리는 소총 가지고 갓개전투하고 있는 이런 현실이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다시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을 요약을 하면 이렇습니다. 거꾸로 올라가 보면 1948년 군사 붕괴선은 추전선이니까 국정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 이전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면 간도 협약 때 압록강 두만강을 맺었는데 간도 협약은 근본적으로 무효입니다. 그래서 압록강 두만강도 국정선이 아닙니다. 그다음에 연해주 부분 이것도 북경조약에 의해서 중국이 루시아의 냉각을 줬지만 북경조약 또한 우리의 얼산 능약과 마찬가지로 국제법상 무효가 이미 선언됐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이 땅을 찾으려고 실제 회복을 해서 지금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그래서 자본이나 인구가 이쪽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루시아에서 위기감을 가지고 지금 공행 국가론이 나오는 것도 바로 원인이 거기에 있다 하겠습니다. 중국이 실제 회복하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위기감을 느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선도 국경 아닙니다. 그러면 그 전으로 가야 돼. 이제 백두산 정계비로 갑니다. 국경이. 백두산 정계비가 아까 앞에서 얘기한 것과 마찬가지로 국제법상 유효한가 안 한가 그게 문제가 되겠죠. 국제법상 유효하면 서희압록 동의토문이 국경이에요. 이게 우리 땅이 됩니다. 만약에 국제법상 유효하지 않으면 그 앞으로 가야 돼. 어디로 가느냐 유조편책선 이렇게 가야 돼. 그래서 우리가 주장할 수 있는 최대의 강력 범위는 바로 이 유조편책선이 되는 것입니다. 최대의 범위가 이 유조편책선이 됩니다. 유조편책선부터 시작해서 휴전까지 강력의 변화는 있었지만 우리가 언젠가는 되찾고 우리가 주장할 수 있는 강력의 범위는 이 유조편책선이다. 이 유조편책선은 사극점, 지리적 위치, 동선, 남북 다 나옵니다. 경계는 유조편책. 여기. 여기부터 시작해서 쭉 돌아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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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게 이게 범위가 됩니다. 국토 중심점이 어디냐. 국토 중심점. 여기가 우리 국토 영토 중심점입니다. 이 전체에 우리 배꼽이죠. 배꼽. 여기가 동우현 지점인데 여기 제가 가서 말뚝을 박아놓고 왔습니다. 우리 배꼽 여기 우리 영토 중심이. 우리 지금 한반도의 영토 중심점은 양구죠. 양구가 영토 중심점입니다. 면적은 우리 한반도하고 다 합쳐서 845, 899입니다. 우리의 최대의 차제될 면적. 이거는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이것보다 범위도 훨씬 더 널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중국과 우리의 역사 속에 나타나 있는 국경 조약에 의해서 국경 조약에 의해서 우리가 비정할 수 있는 최대의 위치와 면적은 845에 899다. 생긴 것은 요래 생겼다. 생기기는 요래 생겼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는 우리가 지도를 믿을 것. 이것만 우리 지도가 아니고 이게 우리 지도입니다. 이게 우리 지도. 우리 초중학생한테 우리나라 지도를 그리라 하면 대한민국만 그리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북한까지 그리지 않습니까? 초중학생들이 북한을 우리나라 땅으로 그리는 것은 영토의식의 문제입니다. 영토의식의 문제.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는 지도를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그리고 지금은 비록 우리가 대한민국 여기에 섬에 갇혀 있지만 헌법상으로는 북한도 우리 땅이다. 그래서 휴전세는 국경이 아니다. 이 압록강 두망강은 일본이 간두첩에 의해서 내가 줬기 때문에 이것도 무효다. 이건 지금 러시아가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1861년 북경 조약에 의해서 중국이 내가 줬다. 이것도 우리가 찾아야 될 땅이다. 백두세 정갑이 1712년도에 했는데 이것도 국제법상 초록이 있고 없고가 다르지만 있을 때는 초록이 있다라면 여기 우리 땅이고 초록이 없으면 이게 우리 땅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교육을 시켜야 된다. 그렇게 제가 주장을 합니다. 시간이 지났다고 해서 여기서 마치고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 딱 몇 가지만 딱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국경선은 강도 해명에 의한 유조변책선이다. 유조변책선이다. 그 다음에 독도는 퇴정관 지시서에 의해서 우리 땅이 분명하다. 그 다음에 녹둔도. 녹둔도는 이순신 장군 기념관을 북한에서 지어서 잘 관리를 하고 있더라. 그래서 우리가 기회가 되면 거북선을 만들어서 그 서범포에 띄워야 되겠더라. 그리고 우리나라의 면적은 아까 845495다. 그래서 그게 우리 한반도의 3.5배 크기라 하더라. 그리고 추전성과 압록관과 연해주 흥룡관과 백두산 정개비는 국경이 아니다. 이렇게 강의 내용을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시간이 바빠가지고 제대로 설명을 못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